13과 시청 앞에서 7시에 만나요 좋아요. 같이 영화 봐요. 무슨 영화 볼까요? 전 다 좋아요.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?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.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? 시청 앞 어때요? 좋아요.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? 6시는 좀 빨라요. 7시에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.